사진찍기에서 펌을 주고 올라오고 황우스레씨 네 안녕하세요 레슬러 연출을 맡은 김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시면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잘생겼다 네? 잘생겼어요 아우 원래 그 얘기가 나오네 얘기는 맨날 갔는데 아우 얼마나 천천히 했냐 네 여튼 저희 영화 보시고 일요일날 주의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나연 거리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이베일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고 행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슬러에서 성공 역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키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영화 찍으면서 부모님 생각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고 가족들과 많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고교 자료에 친필 사인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다 드리고 싶은데 네 분밖에 못 드려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배우분들을 직접 관객분들께 찾아가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입고 싶은데 영화 사용을 해야돼서 인사하고 불러가겠습니다 촬영 경계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 입고 싶은데 영화 사용을 해야돼서 인사하고 불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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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